오케이, 그래서 지연이 고카 1에 2 였습니다. 근데 3 벌써 미리 한 거야? 응, 엄마가 3 알아요. 3 알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써오겠습니다. 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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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쓰기. F, I, E, R. 이렇게? 응, 틀렸는데요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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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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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여기까지 소리. F, FI,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요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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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그 다음에 I가 I 소리 나려면 끝에는 E, 할 일 없는 E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특이 연습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? 맞는데? 그래서 여기서는 O가 O 된 것 같은데요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O, O, A, O O, O, A, O 중에서 O O 됐죠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O Fork 끝에 그 소리가 붙어서 합쳐서 Fork 오케이 계속해서 Door 쓰기 T O O R 오케이 O는 보통 우 손이 아는데 예외적으로 O 손이 아세요 Door Door 오케이 계속해서 Elbow 엘벌 잠시만요 엘벌 cor punto 잠시만요 엘벌 스기 E A D O W 오케이 엘베우 선생님 생각할 때 2번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3번을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엔 펀트 소리 남았는데 엘리프트 소리 남아 엘치 에이건트 같은데 이건 엘러 에이건트 그 다음에 F 소리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 소리 그 다음에 느 트 펀트가 남았는데요 엘러 펀트 PH가 F하고 똑같은 소리 낼 수 있어요 PH는 뭐? 윗니가 아랫입술에서 치면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에, 으, 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, 에, 어 E, 에, 어 중에서 얘는 힘 센 소리 대표 소리 A 됐고 여기에서 힘 센 소리 대표 소리 내면 힘드니까 여기서 힘이 빠져서 힘 빠져서 힘 없은 소리 O 그 다음에 PH는 항상 뭐가 된다 그 다음에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A, 에, 어 A, 에, 아, 어 마찬가지 여기에 힘 센 소리를 냈기 때문에 A도 힘이 빠져서 O 은트 그래서 이 부분의 소리는 펀트 펀트 이 부분은 엘 엘 엘러 엘 엘하고 O 소리 내줘야죠 엘러 엘러 엘러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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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디쉬 디쉬 디 엘러펀트 엘러펀트 그래서 디는 들고 아이 뭐중에 E IE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다음 아까 PH는 항상 F가 된다 했고요 SH SH는 뭐 그래서 다 합쳐서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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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DOG 쓰기 D O G DOG 계속해서 FISH F I SH SH PH는 항상 뭐라고요 SH PH는 FISH FISH OK 계속해서 E E 쓰기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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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GH는 뭐라고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가끔씩 소리낸다 힘없는 소리 또는 워낙 힘없는 소리를 내다보니까 아예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ese요? 계속해서 버튼 스기 오케이 그가 왜 이렇게 뛰어 가지고 있는 거야? 에그 에그 계속해서 팜 뭐라고요? 팬 스기 F A N OK, 그래서 A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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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O 중에서 A A가 됐죠? FAN OK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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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, A, T OK, 수고하셨습니다. 수기시형도 잘 쳐주세요. 고맙습니다.